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자신의 컴퓨터에다가 MySQL을 설치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색을 통해서 MySQL을 다운로드 받는 페이지를 찾아내시면 되겠죠 제가 추천 검색어를 드리면 MySQL Community Edition Download 이 정도로 검색을 한번 해 보시죠 저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커뮤니티 에디션 이라고 하는 페이지로 나오고요 저는 이런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MySQL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있고 커뮤니티 에디션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순수하게 무료인 것은 커뮤니티 에디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커뮤니티 에디션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우리 수업은 커뮤니티 에디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기 다운로드 MySQL 커뮤니티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해서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좀 헷갈리는데 그 중에서 MySQL 커뮤니티 서버 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MySQL 커뮤니티 서버 라는 링크가 나오네요 그 중에서 General Available Religious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Select Operating System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신의 운영체제를 선택하는 겁니다 만약 윈도우를 쓰고 계시다면 이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저 같은 경우는 현재 Mac OS를 쓰고 있기 때문에 Mac OS를 선택한 후에 여기 있는 링크 중에서 제일 위쪽에 있는 링크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자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설치 방법은 제가 이 다음 영상에서 운영체제별로 영상을 마련해 드릴 테니까요 잘 찾으셔서 무사히 실습을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대안으로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자기 컴퓨터에서 직접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기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고 설치하는 까다로움 같은 것들 없이 그냥 바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Code Anywhere 라고 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가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만약에 설치에 실패하거나 설치하기가 싫은 경우에는 그 수업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무료입니다